우리 보살은 솔직하죠. 솔직해야 보살 입니다. 감추면 바리세파에요. 이게 자꾸 감추고 하면 바리세파에요. 그런거 없는 척하면. 솔직해 주세요 여러분. 보살은 솔직해. 보살은 쓸데없는 데 신경 쓸 겨를이 없구요. 쓸데없는 데서 힘 쓸 겨를이 없어요. 허세 부릴 겨를이 없어요. 진실해요. 늘 참나 안에서 진실하려고 불성 안에서 진실하려고 항상 내 안에 있는 보리심 키워갈 생각밖에 없어요. 보리심이 양심이잖아요. 홍익하는 마음 양심 모두를 위하는 이 마음 양심 키워가는 것밖에 관심사가 아니에요. 다른데 관심 갖지 마세요. 정치도 다 좋은데요. 정치도 내 보리심을 개발하는데 관련되어 있을 때 그때만 논하세요 일단은. 여러분 보리심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모든 중생들 안에 있는 보리심 잘 개발시키게 도와주는 게 제일 귀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모든 힘을 쓰고 가세요. 여러분 직업이 뭐라고요? 제가 직업 다 알선해 드렸잖아요. 보살. 보살이 여러분 직업입니다. 보살이 얼마나 신성한 우주의 슈퍼 히어로인데요. 여러분 직업이 지금 보살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백수보살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계속 직업 바로 구해 드립니다. 14조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만 지키겠다고 맹세하면 보살이다. 그건 보살인데요. 보살은요. 온 우주에서 인간 중에 최선봉에 서가지고 양심 구현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전사입니다. 전사들이에요. 전사들. 마구니들과 싸우면서 양심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류의 최선봉에 서서 악업과 싸우고 있는 전사들이라고 해요. 슈퍼 히어로들. 모든 중생들을 또 각성시키면서. 보살들의 서원이 뭔데요? 보살도 서원. 보살도 서원이 홍익각당에서는 14조. 홍익각당, 홍익선원에서는 14조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기존의 모든 율법들은요. 바리세파적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날려버리고 14조만 지키시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티벳불교 같은데 대승불교에서는 보살계라고 해서 보살계를 지켜야 보살계가 보살행인데 보살행을 해야 보살이 되고 우주의 슈퍼 히어로가 되는데 그 복잡한 보살계. 이 보살계는 소승적인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초기불교는.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거 지키고 있는 보살. 보살이 큰 보살 또 하겠어요? 종생이 아픈데 그 종생이 아플 때는 술이 약입니다. 술이 약이라는 거 이해보다는 보살이 종생이 굳이 하겠어요?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고 계율에 집착하는 걸 율법주의자, 계율주의자라고 하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위선자들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하라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양반들은. 제가 얘기한 14조는 계율이 돼 계율이 아니에요. 그냥 양심의 소리거든요. 여러분 내면에 양심의 소리를 써놓은 것 뿐이에요. 거기에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는 게 없어요. 양심대로 살아라는 말만 있지. 자 그래서 이 14조를 지키겠다고 서원한 분들은 우주를 구원할 보살들인데 이 14조의 핵심. 보살계의 핵심이 뭐냐? 성불재중이에요. 성불. 내가 먼저 자리 부처가 돼서 제 중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리 이타 서원하신 분들이 보살이에요. 내가 중생을 위해 육바라밀을 닦아 부처가 되고 육바라밀로 모든 중생 다 부처 만들어 놓겠다. 이게 성불재중입니다. 이거 서원하신 분들은 보살이에요. 보살 후보생들이고. 서원만 해도 사실은 보살이다 하지만 보살 후보생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서원이 깊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언제 자리 잡느냐? 참날을 진짜 만나면 자리를 잡아요. 참날을 만나면 진짜 확신이 들거든요. 그때 홍의각당에서 신사들입니다. 신사부터는 제대로 여러분 보살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정토로드가 신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서원은 하세요. 맹세는 하세요. 그게 싸게 돼서 여러분 진짜 보살이 되는 겁니다. 일단 서원하면 보살이다. 이렇게 더 문을 넓게 열어도 돼요. 보살 후보생이면 보살이죠. 술이 문제예요. 술 먹든지 말든지 뭐가 문제예요. 양심하냐 안 하냐가 문제지. 비본질적인 건 다 치워버리세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데 여러분 얼마 못 사세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여기서 14조 서원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내일 하지 말고. 내일 어떻게 기약해요. 무슨 이런 방송이 있나. 이거 뭐. 본격 극락방송인가 진짜로. 우리는 보살도 구현하는 전사입니다. 보살 can do anything. 좋습니다. 스포죠. 스포. 여러분 인생 스포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날 어느 날 홀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홀로 가야 돼요. 그때 누가 도와줘요. 불보살. 불보살 클럽에 가입하십시오. 상조회사 가입하는 건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불보살 클럽에 가입하시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불보살 클럽에서 여러분 금연하대 금연하대 리무진 보내드립니다. 타고 정토 가세요. 이게 정토종이에요. 이게 정토종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토에서 직접 보내주는 리무진 타고 가시는 게 좋죠. 불보살 클럽에 가입하세요. 불보살 클럽 가입하세요. 일단 여기 사이버 정토에 오신 분들은 불보살 클럽에 거의 가입하신 거죠. 신사 이상 확실히 빨리 들어가세요. 신사 이상 내일이 먼저 올지 내세가 먼저 올지 이런 각오 좋아요. 홍익 불보살 상조 정토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아미타 정토 막 이제 할머니들 나오셔서 아이 나 걱정되더라고 막 이런 거 근데 믿고 할 수 있다니 정토에서 한다니 믿음이 가요 이런 거죠. 본격 본격 성불재중 방송 성불재중 이 말 좋지 않나요? 원불교에서도 많이 쓰죠. 성불재중 보살 얼마나 멋집니까? 보살은 영웅이에요. 티벳 티벳 자꾸 얘기하는 게 디승불교 경전들이 티벳에 엄청 남아있거든요. 티벳불교에서 보살 그러면 히어로입니다. 일단 영웅 전사 이미지에요. 영웅이나 전사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살 그러면 아주머니 무속 그렇죠. 아이고 보살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게 해석하자고요. 절에 가면 여러분들 보살대라고 누구나 보살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 너무 흔한 게 되는데 보살은 엄청난 겁니다. 온 우주에서 제일 뛰어난 중생이에요. 보살이 제일 뛰어난 중생 아라안은 따라올 수도 없습니다. 이 보살 갓 불교에서 디승불교에서 어느 정도로 보냐면요. 이미 아라안보다 이 보살 이 보살 이 보살 받아가지고 보살개 실천하는 보리심 발원한 14조의 보살도 따르겠다고 서원하고 서원만 해도 아라안보다 뛰어나다고 봐요. 실천까지 하면 완전한 완전한 보살이죠. 완전한 보살이죠. 사바세개의 히어로다 보살도 이 보살도라는 건 원보리심이라고 보리심이 양심인데 원 발원하는 게 있고요. 행보리심이 있어요. 실천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서원하고 실천 14조를 따르겠다고 맹세하면 원보리심 14조를 진짜로 실천하면 그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육바라밀만 실천하면 행보리심 원보리심 행보리심 갖추면 보살이죠. 보살클럽 가입하시려면 그냥 빨리 지금 본인 직업을 보살이라는 걸 명확히 하세요. 원하세요. 발원 14조를 읽고요. 14조를 읽고 이렇게 하세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를 실천하겠습니다. 세세생생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를 실천해서 나도 부처되고 나도 불보살되고 모든 중생 불보살로 만들겠습니다. 서원하시고 날마다 점검하세요. 실천하시면 홍익보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시고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실천해서 홍익보살 홍익보살되어 세세생생 모든 중생을 우주의 모든 중생을 다 홍익보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홍익보살 하나로 원 세우셔도 돼요. 부처도 홍익보살 안에 들어있습니다. 원보리심 행보리심 원하고 행하면 돼요. 원이란 건 의지를 내는 거고 의지를 내고 하고 싶다 하고 의지를 내는 게 원보리심 하고 싶다 의지를 내서 실제로 육바람이를 실천하시면 돼요. 우주 최강 홍익보살 길드에 가입하세요. 홍익보살 좋죠. 홍익보살 화이팅 홍익보살들이 모인 양심톡톡이 정토죠. 이미 정토 명암에 홍익보살 이렇게 파세요. 그리고 14조 실천하는 삶 사세요. 14조가 보살 도입니다. 로드 우리 정토로드 그림 그려서 이렇게 막 해놨죠. 종사부터 10지부터 해가지고 7지 8지 해당되는 성사 1지 이상인 대사 1주 이상인 정사 그 아래 수사나 양사 그 다음 이제 막 공부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은 학사 그 학사를 가기 위한 기초가 되는 또 문사나 신사 근데 처음 신사 초입이 참나각성하고 14조 발언한 겁니다. 14조를 진짜로 진심으로 발언하고 참나 체험하고 참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심으로 참나와 함께 온 우주를 여행하면서 14조를 통해 나도 홍익보살 만들고 남도 홍익보살 만들겠다. 나도 불보살 만들고 남도 불보살 만들겠다. 이게 다예요. 이게 신사예요. 신사. 제가 지난번에 보리도 차재론 티벳불교 보리도 차재론이 보리도가 보살도거든요. 보살도의 단계론인데 그 중간학파에서 나온 쫑카파라는 중간학파의 태도 겔루파 창시자 달라에라마의 전생의 스승이 쓴 보리도 차재론은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할 때 중사도가 소승 아라한 이어가지고 소승 아라한 을 거쳐야만 보살도가 가능한 것처럼 써놨어요. 그래서 출리심이라고 현상계를 버리자는 마음을 너무 강조했어요. 보리심만 강조해야 되는데 이겁니다. 지난번 보리도 차재론 강조할 때 기억나세요? 하사도는요. 견성은 됐고 이생에 복지어가지고 악도 탈출 악도를 탈출하겠다는 겁니다. 사막도 안 태어나겠다. 지옥 안 가겠다고 수행하는 거예요. 다시 인간이나 천상계 안 돼도 아수라로는 와야겠다. 하사도 중사도는요. 견성을 하되 열반에 들어가서 육도를 탈출하겠다. 아라한이 되겠다. 상사도가 보살도입니다. 육바람일 닦아서 모든 중생 부재하는 보살이 되겠다. 아라한이 되겠다. 그냥 인간계나 천계에 태어나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도 차재론은 겔루파 달라이라마가 속한 이 중간악파 인 겔루파는 뭐가 문제냐 제가 향상해 드러내는 중간악파는요. 진짜 대승이 아니에요. 소승과 대승 사이에 걸치고 있어요. 소승도 수용해야 되고 대승도 수용하려다 보니까 법공관이 잘못되가지고 중간악파 용수보사를 따른 중간악파는 법공 수준이 일체가 참나작용이라 공하다가 아니라 일체는 연기하니까 무상해서 공하다 수준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라한도 하사도 중사도까지 안고 갑니다. 그래서 다 옳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명 이것도 자명 이것도 자명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하사도부터 중사도 거쳐서 상사도로 가야 돼요. 홍의각당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이거 두 개는 방편입니다. 이건 제대로 된 도가 아니에요. 오로지 우주에는 보살도 한길만 있습니다. 외길 외길 보살도밖에 없는데 무슨 하사도 중사도를 거쳐야 보살도가 가요. 소승을 껴안고 가려다가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홍의각당은 무조건 보살도입니다. 신사부터 무조건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를 가지고 원을 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사도 중사도 걷는 양반들은 안 끼워집니다. 무조건 대승이다. 미륙이 나오면요. 불교 싹 한번 정리해서 예수님이 기존 유대교 깨고 바리세파 공격하고 나왔듯이 미륙이 나오면요. 기존의 모든 계열주의 다 박살내고 오직 보리심만 따르라는 보리심 일도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대승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보살도 외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 하나 권해드릴게요. 해탈장업론이라는 게요. 이것도 티벳불교인데 겔루파는 중간학파라 참나를 인정 안 해요. 깍규파거든요. 깜뽀빠는요. 해탈장업론을 쓴 깜뽀빠는 미라렛바의 제자입니다. 티벳불교 미라렛바의 제자입니다. 이분들은 참나 이분들은 참나 잘 알아요. 참나에 에너지체까지 개발한 대가죠. 미라렛바는 참나는 물론이고 참나 보리심 에너지체 두루 닦은 양반이죠. 고 수제자예요. 깜뽀빠가 수제자 미라렛바의 수제자 티벳책들은 일단 두께가 있습니다. 요거랑 보리루차재론 두건이면요. 베개 대용으로 될 정도로 두께가 베개로 쓰시라니까 두께가 그 정도예요. 대단하지만 해탈장업론은요. 보리도차재론과 비슷한 순서로 갑니다. 하지만 책 형식은 비슷해요. 하지만 보살도 외길만 나갑니다. 보리심으로만 오로지 보리심 닦으라는 얘기만 있어요. 그리고 쫀카파 대사가 쓴 보리도차재론은 신기하게도 육바라밀 상사도에서 육바라밀 론하지만 결론은 어디서 끝나냐면요. 지관 쌍운 정의 쌍운 일주보살 정도에서 끝나요. 해탈장업론은 일지부터 십지까지도 설명이 다 나오고요. 화원경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일지부터 십지도 설명해주고 마지막에는 불지에 이르는 내용까지 가고 끝납니다. 해탈장업론이 더 대승적이다. 이 책까지 권해드려야 제가 마음이 편해서요. 여러분 보살대시라고 응원의 응원 차원에서 이 책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잠깐 읽어드릴까요? 보살은 보리심 얻어야 보살인데요. 붓다란 보리심이 완벽하게 정신적으로 형성된 상태이다. 그럼 붓다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보리심 제일 완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심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제일 완벽한 상태. 양심이 뭐냐? 육바라밀의 마음이요. 육바라밀이 제일 완벽한 상태가 부처다. 그러니까 지금 하사도 중사도 거칠 겨를 있어요. 오로지 보리심이죠. 보리심을 얻게 되면 불효 불굴 불효는요. 절대 요동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용기가 생긴데요. 우주적인 용기가 육도 육도 불교가 좋은 게요. 판타스틱 하잖아요. 여러분 사바세계에서 인간계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지만 정신적으로 좀 스케일을 키우자고요. 정신적으로 스케일을 키우자. 육도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아수라는 반신입니다. 좀 덜 된 신들이에요. 천신들이긴 한데 덜 된 천신들이에요. 인간 그래서 인간보다 좀 낮게 취급반데요. 아수라 인간 천상계에 사는 천신들 이 육도 우주에 존재한 이 여섯 스펙트럼 여섯 개의 차원을 꿰뚫어보면서 정토 불국토를 이 육도에 구현하겠다는 게 보살입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을 좀 키우세요. 지금 자꾸 뉴스만 보고 계시면 여러분 시야가 콩알마리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리타 못해요. 소시오패스 자해타 하는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소시오패스 안되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보살도로 무장하라. 여기 어중간한 방편인 하사도 복지어서 인간이나 천상계라도 갑시다. 아니면 나라도 열애합시다. 아라한 데서 탈출합시다. 이런 소리는 신경도 쓰지 마시라. 관심도 갖지 마시라. 오직 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로 인해 중생들 보리심 보리심을 깨달으면 참나 깨달으면 양심 깨달으면 우주적인 용기가 생겨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홍익인간을 위해서 홍익중생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윤에게 머물러도 전혀 두려움이 안 생긴다. 이게 보살입니다. 이게 영웅이고 전사죠. 그래서 보리심을 얻게 되면 모든 중생한테 차별 없는 최대한의 봉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살인데 사람들은 보살들을 높이 존경하면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모든 갈등을 화해시켜줄 거라고 기대한다. 보살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보리심의 가치 때문이다. 보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보리심 구현한 사람이지. 보리심 구현한 사람. 양심 구현자일 뿐이라고요. 동양에서 말한 군자여 선비입니다. 이런 보리심을 가진 보살은 어떤 유형의 고통 장애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들 역경들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방법 육바람일이요. 육바람일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정화시키고 수행에 정진할 뿐이다. 어떤 난관이라도 다 순경으로 알고 공부에 더 랩업에 더 신경 씁니다. 그래서 보살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보리심의 향상만을 실현하면서 특별한 수행의 기회로 삼아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와 행복을 얻기에 특별한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육바람일 닦는 안에서 그 힘을 얻고 평화를 얻는다. 이런 존재 땡기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이 얘기까지 이 얘기 드릴까요? 이 얘기만 그래서 이 보살들은요. 하루 종일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보살들은 서원을 해도 요거는 지금 242페이지인데요. 보살은 서원을 해도 아까는 40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였어요. 242페이지인데 보살은 서원을 해도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전 모든 부처님들께서 보리심을 일으켰듯이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보살행을 하셨듯이 원보리심 행보리심 했듯이 모든 중생들을 위해 저도 보리심을 일으키고 마찬가지로 보살행을 계속 하오리다. 14조를 서원하고 14조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양반들은 잠자는 동안 253페이지인데요. 잠자는 동안이나 무관심한 동안에도 즉 멍때리는 동안에도 허건과 같은 공덕의 힘이 내 안에서 보리심이 영원히 일어나서 끌고 간다. 이건 사실 일지보살 이상인데요. 이렇게 살아가고 보살은 하나만 더요. 261페이지인데요. 보살은 오늘은 어떤 방법 하루를 이렇게 살아요. 일일일생입니다.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공덕과 지혜를 쌓을까. 공덕은 육바라밀 중에 다섯바라밀이에요. 실천으로 닦는 그 뭐죠? 보시지개의 인욕 정진 선정 이거 닦고 오늘은 어떻게 지혜 반야바라미를 닦을까? 어떻게 육바라미를 실천할까? 이것만 고민하고 또 이건 잔이죠. 스스로 육바라미를 어떻게 실천해서 육바라미를 기술을 향상시킬까? 어떻게 육바라미를 기능 보유자가 될까? 이것만 연구하고요. 또 그 육바라미를 써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중생들을 위롭게 할까? 보살은 늘 이런 생각만 해야 한다. 이게 이 책의 아주 그냥 일부만 보여드렸어요. 이런 책 제가 권해드린 건 보시고 저도 누누이 한 말이지만 이런 기존의 다른 전세계의 보살들 말을 들으면서 이 우주적으로 모든 중생들이 걷고 있는 이 보리도 보살도를 깨닫고 중생의 선봉에서 보살도를 걸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에서 태어난 보람이고 제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의미 있는 일이에요. 다른 게 의미가 다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일 의미 있는 제가 오로지 보살도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한 보살개라는 건 벌써 복잡해요. 그런데 보살 개 보살행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제가 14조로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획기적으로 정리해놨으니까 14조만 공부하시면 이걸 더 줄이면 뭐예요? 육바람엘밖에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동영상 있잖아요. 저는 보살입니다. 제 본색은 우주에서 지구에 보살도 펴라고 온 보살이에요. 제가 평생 뭘 해야겠어요? 하루 종일 제가 뭘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지구에서 더 보살도가 퍼질까요? 어떻게 더 많은 중생이 보살도를 걷게 될까? 정토로들을 걷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오늘 하루 더 14조에 충실하게 14조를 구현할까? 내 삶에서 내 육근을 통해 육바람이를 어떻게 구현해볼까? 이것밖에 연구 안 해요. 보살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자기 육군 육군을 통해서 보고 듣고 지금 여러분의 우주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그거예요. 육근을 육바람이로 경영해가지고 온 우주의 육도의 차원을 갖고 있는 이 육도의 세계를 정토로 승화시킵니다. 이 육도의 세계에서 정토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육근을 육바람일로 경영하고 육도에서 정토를 확장시키는 존재가 보살이다. 어떠세요? 이게 영웅본색 보살본색이다. 보살본색 이쑤시개 하나 물고 보살 캔드 애니싱 외치면서 마이웨이 가세요. 여러분의 길을. 그런데 이 마이웨이는 진리 안에서 걷는 마이웨이지 자리 이타의 길이지 나 살자는 마이웨이가 아닌다. 스스로 깨달은 그 길이죠. 자기가. 남이 못 해줘요. 내가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여러분이 유혹할 뿐이지 여러분의 본색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보살본색 여러분은 진짜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지금 보살기 하나 받으려면 이 책에 나오는데요. 보살기 받으려면 공양을 하고 의식을 치르면서 소원을 하고 스승을 먼저 구해가지고 복잡해요. 여러분은요. 지금 사이버 도량 사이버 법당에 들어오셔서 저랑 함께 몰라 괜찮아 하면서 홍익보살 실천지준 14조 이대로 새생생 살겠다고 원 세워버리면 끝이에요.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막 보살기를 뿌리는데 안 받으실 거예요? 보살기 저 같으면 일단 받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유혹당했습니다. 이 보살의 우주적인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 한 분에 각자 각자의 재능이 부족해가지고 우주에서 이 보살 사업이 잘 못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우주의 정토화가 안 되고 있다? 온 우주의 홍익 생태계 조성이 누구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네 맞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안 거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못 본 척하고 다시 가실래요? 모르는 척하고 가실래요? 재밌죠? 보살 또만 얘기 나오면 제가 흥분하잖아요. 왜냐 이거 하러 와서 그래요. 이해 되세요? 이거 하러 와서 그래요. 제가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을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여기 이 지구에 태어난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지금 이 시기에 지구에 태어난 보람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보람이 뭐가 있을까요?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보람은요. 육바람일의 구현입니다. 육바람일의 구현 여러분이 보살 해주셔야 저도 제 보살도가 완성돼요. 제 보살도가 완성돼서 랩업 하려면 저만 잘해서 안 되고요. 제 육바람일 기술을 늘려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여러분들을 보살도로 인도해야 제가 랩업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랩업이 중요하지만 제 자리 이타가 둘이 아닌 게 제가 랩업 해서 부처가 되려면 여러분을 도와드려야 돼요. 제발 좀 도와드리게 도와주세요. 뭔 말이요? 제발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제 랩업이 된다니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주 최강의 욕심꾼이에요. 랩업해야지. 말랩돼야지. 우주 말랩돼야지. 말랩 되려면 여러분을 다 불보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랩업을 시켜야 제가 랩업이 된단 말이에요. 이상한 게임이죠. 다른 사람을 랩업시켜야 랩업이 되는 게임이에요. 미치겠죠? 제발 저 말랩돼기 도와주세요.